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역시 또 깔끔한 군더더기 없는 이분 모셔야죠. 즉시 염탐정,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염사장님에 대한 선호도가 요즘 팬분들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염사장님 일단 이슈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스마트폰 부품업계가 코로나19 직격담 받았다 이런 기사들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지금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이슈이긴 한데 그 의미 좀 제가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분기 실적 안 좋은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삼성전기, 엠시넥스, 파워로직스 같은 대표 기업들이 실적들이 40%, 97%, 84% 이익에 급감을 했는데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건 또 삼성전자는 이쪽 사업부가 사실 매출이 부진한데도 이익이 늘어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게 부품 단가이나 한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감들을 좀 가질 수도 있는데 단가이나는 사실 거의 없었다고 하고요. 실제적으로 좀 원인은 어쨌든 판매 자체가 좀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매출이 안 나왔지만 어쨌든 비용 절감을 통해서 어쨌든 그 뭐 광고비라든가 이런 게 감소되면서 이익은 괜찮았는데 매출이 안 나오면 당연히 부품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일정하게 또 고정비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은 건 사실인데 그래도 이제 좀 의미를 보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6월부터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인도가 역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바뀌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아이폰 판매가 좀 잘 되고 있어서 3분기부터는 일단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좀 그림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거예요. 어제도 그렇고 최근 이번 일주일 보면 스마트폰 부품주가 3분기 좋다고 하는데 주가가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힘들이 없어요. 물론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힘들이 없는 건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의 IT에 대한 선호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계속 좀 팔고 있어요. IT 업종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8월부터 어제까지 가장 많이 판 섹터가 외국인들이 일단 전기전자 집중적으로 뭐 중소용주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하이닉스 이런 거 많이 파는 거잖아요. 네. 하이닉스도 굉장히 많이 팔고 있고 그래서 이쪽 섹터 IT 하드웨어 쪽에 대해서 좀 선호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일단 하나의 원인이고 그리고 어쨌든 그 이벤트가 또 종료됐잖아요. 갤럭시 노트가 이제 언팩 행사가 끝나버렸잖아요. 사실 그전에 좀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번에 좀 기대감이 높은 만큼 잘 나오긴 한 것 같은데 항상 그렇지만 주가는 기대감이 있으면 또 그게 뉴스에 나오면 일단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다가 막상 이제 발표가 되니까 일단 뭐 이벤트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감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린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봤을 때 정리를 해드리면 이게 꼭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펀더멘탈상 문제는 크진 않은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이 당장 스마트폰 부품주를 우리가 사야 될까? 이런 좀 약간 뭐라 그러죠? 좀 섹시한 그런 매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비해서. 그래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지금 좀 약해졌는데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부터 좀 다음 주부터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스마트폰 부품주? 네. 왜냐하면 일단 이제 내일 8월 15일날 뭐 아시겠지만 미중 협상이 있잖아요. 거기서 무슨 얘기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위책과 틱톡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나가라. 미국에서 나가버려라. 근데 그렇게 되면 애플 앱스토어에서 삭제가 되면 중국 사람들이 다 위책을 쓰는데 아이폰 사용자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갈아타야 되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앱스토어를 못 쓰게 되면. 그 위책을 쓰기 위해서 뭐 실제 뭐 그런 데이터링도 나왔다고는 하는데 뭐 중국 사람들은 일단 갈아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안드로이드 쪽으로. 그렇게 되면 뭐 물론 중국에서 삼성전자의 존재감은 거의 없어요. 사실. 없는데 이번에 근데 더 이상 뭐 나쁠 건 없잖아요. 사실. 이 뉴스 자체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나쁠 게 없는데 반도체 섹터로 보면 좀 악재긴 하겠죠. 그렇지만 스마트폰만 놓고 보면 삼성이 중국에서 굉장히 뭐 애플한테 엄청난 열쇠인데 일단 어느 정도 파일을 좀 가져올 수 있는 룸은 좀 만들어놨다. 그러면 그 기대감 만으로도 스마트폰 부품들은 일단 움직일 수 있어요. 또 최근에 좀 빠졌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다음 주에 갤럭시 노트 20가 나오거든요. 8월 21일 날. 이미 이제 오늘부터 사전 예약 들어가고 이제 오늘 일부 개통된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9월 1일 날이 중요한데 그때가 이제 갤럭시 폴드 2가 출시가 되는데 저도 솔직히 좀 심각하게 지금 고민 중입니다. 한번 사볼까.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아 폴드? 네 폴드로. 이게 어쨌든 화면도 커지고 이번에 좋았던 게 예전에 좀 불만이 앞에 이걸 접었을 때 화면이 너무 작다.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또 크게 나왔기 때문에 반응들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월 1일 날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이벤트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혹시라도 매진이 또 된다라면 또 한 번에 또 이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좀 아무도 관심은 안 갖고 있지만 한 번 이쪽도 좀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좀 한 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대체로 시장에서는 갤럭시 폴드나 아니면 말씀하신 신제품들이 괜찮다고들 판단을 합니까? 네. 갤럭시 노트2도 지금 사전 예약은 대부분 다 매진이 됐고 아 그래요? 네. 반응들은 괜찮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또 갤럭시 폴드2가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잘 나와서 이번에 아마 좀 기대감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폴드. 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가 어떻게 합치는 거예요 다시? 어 합병한다고 그랬잖아요. 삼형제 회장이 벌써 꽤 오래됐. 이제 시작을 했었죠. 뭐 이제 수술을 밟아가는 분만이죠? 어제 갑자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이 갑자기 급등을 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다들 좀 찾아보실 텐데 결국에 이제 장 끝나고 아니 그 장 중에 아마 조회공시가 떴는데 조회공시상에서 이제 합병은 검토 중인 건 맞는데 아직은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법률과 세무 문제 이런 검토가 끝나야 된다. 이런 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병을 하긴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서정예 회장도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합병을 할 텐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검토를 완료로 해야 되니까 언제쯤인지는 시기는 좀 아직은 좀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실무 절차가 만약에 이게 다 완료가 되면 3개월 내에는 좀 합병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어쨌든 합병을 하면 되게 좋을 수밖에 없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했던 게 셀트리온에서 만든 걸 단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받아다가 판매만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 예전에 본식에게 우려라든가 이런 게 되게 심해서 예전에는 공매도도 굉장히 극심했었고 과거에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논란들을 완전히 잠재울 수가 있는 거죠. 이 합병을 통해서 이 3개 회사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까지 그래서 이쪽까지 다 합병을 해버리게 되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또 이 3회사 지금 합병하게 되면 현재 기준으로 시총이 61조가 돼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하이닉스를 이기거든요. 하이닉스가 지금 58조니까 시총 2위네요? 네. 시총 2위라고 바로 이렇게 됩니다. 아니 그래요? 네. 합치면 그렇게 3회사가 있잖아요. 대장이 누구예요? 셀트리온?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셀트리온이라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있는데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 제약 회사니까 이게 병원이나 이런 데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직접 팔질 않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판매법인이 따로 있어요. 판매법인 따로 있고 여기서 전량 다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제약은 뭐예요? 네? 제약은 이제 원래 사학약품 만드는 회사를 그게 한서제약이었나? 그거를 이제 샀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은 시밀러하고 전혀 관계없죠. 아 그래요? 그러면 3개가 합칠 때 각각 주가는 다를 거 아니에요? 3회사가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럼 어디가 제일 많이 올라요? 오르는 거 이제 합병하면? 그 당시 시가로 좀 평가를 하는데 그건 이제 M&A 할 때 그 가치평가에 좀 다를 수는 없는데 합병 비율 같은 걸 또 해내거든요. 그렇죠. 그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뭐가 좀 재밌냐면 사실은 이제 증권가에서는 가장 호재를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봐요. 헬스케어? 네. 왜냐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서정진 회장이 35%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셀트리온을 셀트리온 홀딩스랑 그 지주사가 있어요. 네. 지주사가 20% 갖고 있는데 그 지주사 셀트리온 홀딩스를 또 서정진 회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정진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셀트리온 지분은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만약에 셀트리온이 합병을 했을 때 본인이 지분이 없는 회사가 주가가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가 오를수록 자기가 없는 게 낮을수록 나중에 합병했을 때 지분율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삼성바이오 그것도 이렇게 많이 네. 그렇죠. 삼성전자 뭐 그런 삼성물산하고 그래서 이게 이런 합병 뉴스 나오면 항상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많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뉴스가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분 구조를 보면 만약에 서정진 회장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많이 올라가는 게 더 좋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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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항상 합병 이슈 나올 때 움직입니다. 소설이 아니에요. 지금 들어보니까. 소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게 셀트리온을 오히려 주가가 낮을수록 좋기 때문에 네. 그런 좀 이슈들이 있는데 어쨌든 합치면 좋죠. 세 개 다 좋다고 보는데 그 지분 구조상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유리는 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죠. 이미 많이 올랐나요 혹시? 주가는 많이 올랐죠. 이미? 네. 이미 많이 어제도 좀 움직였어요. 아 그래요?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갑자기 장중에 굉장히 크게 오르더라고요. 네. 네. 근데 사실 이걸 떠나서라도 저는 셀트리온 그룹은 사실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는 다들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또 이슈들은 있었지만 저는 그냥 팩트만 얘기할게요. 어쨌든 좋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만 보면 숫자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실 실적 시즌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실적 공시를 했는데 올 2분기에 868억 원 영업이익을 공시했거든요. 서프라이즈예요. 그러니까 사실 합병 이슈 때문만 올랐다기보다는 실적이 좋게 나온 것들도 이제 반영한 거죠. 아 이제 제가 가능하면 이제 헬 들어가는 걸 안 살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다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아 헬이 들어가는구나. 헬스케어에 셀헬. 아 제가 헬차는 가능하면 제 관심 종목이 다 빼거든요. 그런 비논리적인 터부 이런 걸 만들지 마세요.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숫자도 좋고 이익률도 좋고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이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게 참 되게 경영진이 머리를 잘 쓰는 것 같아요. 뭐냐면 렘시마 SC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렘시마 말고 보통 렘시마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서 정맥주사 한 몇 시간씩 맞아야 되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불편하게. 그런데 SC는 피아주사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주사하는 거죠. 집에서. 사실 이 SC 제형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알테오젠이거든요. 알테오젠. 그래서 그 회사가 굉장히 기술 수출을 많이 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셀트리온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렘시마 그러니까 SC라는 걸 또 하나의 특허로 그냥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변종된 상품이 아니라 이건 그냥 하나의 신약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가니까 이거를 이제 셀트리온 경영지도 알았겠죠. 당연히. 알고 이거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기존의 제품들은 이제 경쟁자가 물밑듯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야 되는데 거기서 렘시마 SC는 또 그렇게 기존 제품 가지고 이 피아주사 제방으로 만들면 되니까 이거를 잘했던 거죠.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남들보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 이번에 출시가 되는데 3분기에 출격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셀트리온 이벤트 중에서 합병도 중요한데 진짜 유럽에서 이게 먹히느냐 이게 3분기 매출이 얼마나 나오느냐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한번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보고서들 한두 개만 좀 말씀드리면 메리츠 정권의 이진우 연구원님이 쓰셨던 건데 변화의 모범적인 예라고 이거 보고서 보니까 제가 한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기업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떠오르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의 소매 판매가 7월달에 3.4%로 이제 감소폭이 굉장히 크게 축소됐는데 빠른 회복세 배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락다운이 됐다가 최근에 경제가 어느 정도 재개되면서 회복이 되고 있는데 4월 이후에는 가구라든가 우리 한국도 비슷했죠. 가구라든가 홈데코 이런 음식료 쪽이 매출이 좀 많이 그래도 의미있게 반전을 했는데 최근에 의류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풀라커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풀라커 의류나 패션 쪽에 관련된 어페럴 쪽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온도차는 존재는 하지만 이쪽이 조금씩 의외로 개선되는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근데 그중에서 좀 살펴봐야 될 종목이 타겟이다. 타겟이란 할인점이죠. 타겟이 월마트보다는 좀 비싼데요. 주로 타겟 타겟이 저는 이쪽은 잘 몰라서 보고서 보니까 타겟도 있고 달러 제너럴도 있더라고요. 달러 제너럴 다이소 같은 기업일 것 같은데 근데 타겟 같은 경우가 지금 2분기 실적에서 매출이 10% 증가했는데 오프라인 매출은 아예 하나도 성장을 못하고 제로인데 온라인이 9.9% 성장을 하면서 주가나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오프라인 비중이 절대적이었는데 점점 온라인 쪽으로 매출 비중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 쪽 온라인도 141%나 성장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온라인 쪽으로 방향을 좀 잘 틀고 있는데 어쨌든 온라인화를 잘한 기업들은 일단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다. 근데 한국에서도 사실 제가 종목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의료회사 중에 좀 그런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온라인화로 이렇게 통해가지고 이번에 2분기 실적 뜯어봤더니 그쪽 매출 비중이 높아진 기업들이 실적이 한국 기업들도 의료회사입니다. 이름 되면 다들 아실만한 기업이긴 한데 그 기업들도 그러니까 원래는 백화점이나 오프라인 쪽 비중이 되게 높았어요. 무슨 몰 같은 걸 런칭을 해가지고 상품 구속도 다양했는데 그게 이제 먹혀버린 거예요. 워낙 브랜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의 타겟 사례를 보면 한국에서도 역시 온라인화를 미리 대비한 기업들은 지금 코로나19 피해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런 기업들은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의료회사들 정말 볼 거 없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지만 내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어서 좀 관찰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K증권의 한대훈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소외주들의 반란과 이제 그걸 지켜보는 성장조 이런 제목인데 요즘에 소외주들이 반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잖아요. 한 번씩. 그때 노랑풍선 같은 여행회사가 망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안가가 가고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왔는데 어쨌든 최근에 금리가 올랐고 어제 또 미국 금리 많이 올랐더라고요. 물론 애플이 장기물을 발행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기 민감주나 소외받았던 기업들이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SK증권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추세 반등은 아니고 일시적인 흐름이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저금리는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금리 상승은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단은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성장조 언택트나 바이오를 보되 단기적으로는 가치주 민감주가 낫다. 근데 그중에서도 꼭 찝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양재재 외교 담당이 다음 주에 오잖아요. 그래서 중국 소비자 한 번 보자. 특히 중국의 화장품이나 이런 회사들 진짜 주가 못 갔잖아요. 근데 보니까 일부 기업들은 또 실적 괜찮더라고요. 중국 소비자 내에서도 그래서 연내 시진핑 오늘도 아까 기사 보니까 한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안 논의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양재재 씨가 온다는 거는 시진핑의 방안을 어떻게 보면 예고하는 사전 조율하기 위해서 오는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시진핑이 못 오니까 양재재 씨 보낸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양쪽 다 사실 별반 다른 얘기는 아니죠. 뭔가 한 중간에 뭔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니까 좋은 뉴스죠. 근데 그게 결론은 모르죠. 결론은 사실 가봐야 되겠지만 그런 기대감들이 다음 주에 남아있으니까 차라리 지금 가치주를 볼 거면 바닥에 있는 것 중에 중국 소비주가 모멘텀이 있으니까 맞지 않나 그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 뭐뭐 있습니까? 오늘 11시 정도에 중국에서 7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발표되는데 중국이 어쨌든 코로나에서 빠르게 벗어나는데 진짜 지표 잘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보시고 근데 홍수 피해가 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좀 지켜보시고 내일은 아시겠지만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니까 우리나라가 8월 17일 또 쉬잖아요. 쉬죠. 그래서 좀 영향을 좀 줄 것 같아서 지켜보시고 그리고 오늘은 실적 발표 안 한 기업들 다 마감 발표해야 되거든요. 오늘 저녁까지는 발표해야 되니까 근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이번 달 말까지 해도 되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기업들은 오늘까지 무조건 분기 반기 보고서 다 제출해야 되거든요. 2분기 실적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 꼭 체크하셔가지고 실적 어떤지 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장이 시작되기까지 2분 조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작 전 장은 좀 볼까요? 지금 예상가는 조금 빠지면서 시작하는 걸로 나오고 있네요. 근데 오늘 미국의 마이크론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얼마 빠지죠? 마이너스 4.8% 도이치뱅크에서 목표 주가를 크게 하향 조정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빠진다고 보는 게 하이닉스가 최근에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좀 선반영 돼서 3분기 메모리 안 좋은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빠진 건 있어서 큰 영향은 없겠지만 그래도 일단 투자 심리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빠질 것 같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지금 예상가는 한 1% 정도 좀 하락세를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회사들도 오늘 조금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가 일단은 2% 정도 개파락으로 좀 출발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셀트리온 일단 출발은 좀 괜찮을 것 같고 어제 그 펄오비스가 사실 뭐 실적 발표 나왔는데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시즌이 실적 발표했잖아요. 엄청난 실적이더라고요. 그 영업이익이 3000% 증가했는데 예상은 했죠. 근데 그 예상보다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그 예상마저도 뛰어넘는 정말 엄청난 실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엄청난 실적이 나오면 주가는 올라갑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많이 나올 줄 알았으니까 대충 또 빠집니까? 제가 힌트 드리면 CJ제일재당 주가만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이 엄청 잘 나왔거든요. CJ제일재당? 이틀째 빠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겁나가 버닝 서프라이즈인데 아 그래요? 늘이 올라 버려가지고 아무리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일단 사람들이 팔고 싶은 거예요.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시즌 시초가가 예상가가 마이너스 10%거든요. 아 그래요? 마이 C? 네. 아니 30%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 알고 있었다. 더 잘 와서 뭐 하겠니? 약간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분기가 픽할 거라고 봤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 뭐 시즌이 이제 끝났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물론 백신이 나오면 좀 힘들어지겠죠. 당연히. 근데 그 전까지는 뭐 모멘텀 자체가 끝나진 않았다. 장기 시작했네요. 네. 자 오늘 지수는 6포인트 코스피는 6포인트 정도 하락세로 일단 좀 출발을 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압 정도에 시작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그렇게 크게는 안 빠지는 것 같습니다. 0.01% 뭐 이렇게 되네요. 오늘 역시 삼성전자가 좀 빠지는 게 약간 부담인 것 같아요. 전자가 그 뭐 아무래도 그 뉴스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삼성생명이 지붕매가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좀 이슈가 됐었는데 그리고 역시 오늘 중국 소비주가 좋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3.4% 바로 이제 극등 출발했고 아마 다음 주 시즌핀 방안 논의 기대감 있고요. 신세계 뭐 이런 기업들 삼성물산 오늘도 강세 출발했고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모멘텀 있는 기업들이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전지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은행주가 좀 빠져서 KB금융 같은 이제 금융주도 오늘은 좀 코스피 쪽에서는 약간 약세로 시작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피 쪽은 약간 이제 이 무거운 기업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약간 좀 쉬어가려는 그런 움직재들이 일단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HLB나 아까 말씀드린 그 시즌 같은 대표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있어서 좀 빠지는 분위기고 올라가는 기업 중에서는 요즘에 엔터사들 좀 주가 좋잖아요. 그래서 SM이나 JYP 엔터 같은 그런 이제 기업들은 상승세 보이고 있고 아까 이제 스마트폰 섹터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폴더블폰 관련 기업인 뭐 KH바텍이라든가 파트론 이런 기업들은 약간 이제 반등하면서 시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어쨌든 제일 많이 빠지는 건 일단 시즌이 가장 좋은 실적인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참 진짜 염탐정 맞아. 많은 분들 가슴을 후벼하셨네요. 원래 그렇게 물어보면 오르고 내르고 반반이잖아. 반반. 가능성이. 그러면 말 끝을 흐리거든 하 글쎄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뭐 이런 식인데 cj보수라니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버려. 고맙습니다. 아니 그게 이제 그게 왜냐하면 개인 투자원들이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들 하세요. 왜 빠지느냐 이렇게 좋은데 주가는 항상 저희 센터 윤조순이 항상 그 얘기하시잖아요. 여기 와서도 그때 그 얘기하시더만 운전할 때는 백매로도 봐야 되지만 주식투자는 백매로 보면 안 된다.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된다. 그게 이제 결국 그거잖아요. 아무리 지금 지난 데이터가 좋은 뭐하냐. 제가 어제 NC소프트 실적 보면서 느낀 게 사실 그거예요. 뭐냐면 NC소프트 아침에 실적 발표한 거 보신 분들은 아 이거 무조건 팔아야 되겠다. 그 생각하셨죠. 그냥 원인 쇼크가 나왔잖아요. 근데 주가가 어제 급등 나와버렸거든요. 뭐냐면 그래 2분기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안 좋아. 근데 가장 게임주들한테 좋은 모멘텀이 신작 게임이잖아요. 그 출시가 일정이 연기되면 안 되거든요. 컴퓨터 수가 얼마 전에 엄청난 실적 냈는데 주가 급락이 나온 배경도 그 서머너즈 워 히어로즈라는 그 게임이 올해 올해 연말에 나오기로 돼있는데 2월로 연기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앞다퉈 던져버린 거죠. 아 이것도 또 이게 약간 거짓말했나 약간 그런 느낌 근데 NC소프트는 일단 다행스럽게도 그 IR에서 연말에 출시하겠다. 블레이드 앤 소울2를 정식대로 예상대로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안도로 해버린 것 같아요. 아 이건 나오겠구나. 그러면 결국에 지금 안 좋아도 4분기까지 모멘텀 살아있네. 그걸 보고 이제 배팅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실 때 지금 실적 좋다 안 좋다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가 좋은지 안 좋은지 뉴스든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좀 잘 살펴보시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영상 보실 때는 자 그리고 수급은 오늘도 말씀드릴 건 없으면 똑같습니다. 항상 개인만 오늘도 사고 있는 일단 그런 모습이고 마지막으로 섹터만 좀 간단하게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쎄요. 오랜만에 이마트가 지금 5%나 급등하네요. 이마트, 롯데, 지주 이쪽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약간 이제 할인점 회사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타겟 효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이마트도 한 5% 사실 이마트도 저번에 한번 신선식품 얘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물가 뜬다고 그래서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온라인 쪽으로 어쨌든 드라이브를 잘 걸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 나와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보톡스 관련주 아마 파마 리서치 때문인 것 같은데 파마 리서치가 아예 맞네요. 6% 올랐는데 실적이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사실 코로나 수혜주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그다음에 대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집에서 원격 교육을 받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보톡스 맞아요? 피부 미용 같은 걸 할 시간이 왜냐하면 그거 한 번 하거나 사실 성형수술 같은 거 하면 만약에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 일주일 이상 쉽게 휴가 내야 되는데 휴가 낼 필요가 없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요새 코로나 때문에 문전 성실을 이루고 있다는 좀 흥분이 그렇게 되나? 우리는 경기도 안 좋은데 누가 보톡스 맞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새 피부 미용 쪽이 되게 맞아요. 성형외과 잘 된대요. 요즘에 그래요? 그런 쪽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치과가 안 좋대요. 치과 치과? 왜요? 치과는 입 벌리고 뭐 있어야 되니까 치과가 안 좋대요. 의사들 중에 치과가 안 좋대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됐고 근데 저는 제가 나중에 맞을지 모르겠는데 보톡스 맞으신 분들은 한 번 맞으면 절대 다시 끊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맞으면 진짜 그래요? 계속 맞아야 된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안 맞은 사람은 있지만 한 번 맞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효과 있어요? 보톡스요? 보톡스는 모르죠. 안 맞았어요? 뭐 필러나 보톡스 이런 거 있잖아요. 맞을 줄 알았지. 갑자기 저한테 그러세요. 네. 그렇고 오늘 빠지는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도 요즘에는 약간 아무래도 현대차도 가격에 대한 부담들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 자동차 섹터도 오늘 좀 쉬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 같습니다. 코스피 빠지고 코스닥 좀 올라가고 제가 또 슬슬 움직일 때 됐군요. 그러네요. 지금 코스닥이 0.35% 코스피가 0.5% 장 초반 발악세를 보이고 있군요. 한 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염 차장님과 함께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한 주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특히 연구원들의 리포트 같은 거 일일이다. 페이메일 읽으셔서 저희한테 전해 주시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도 대단한 고맙습니다. 다음 쪽으로 하루 쉬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